최근 드라마를 함께 찍은 상대 배우와 스캔들의 휩싸인 중국 스타 판빙빙이 곧 개봉할 영화 만물생장의 홍보에 나섰습니다. 스캔들 상대가 영화에 함께 출연한 한경으로 바뀌지는 않을까요?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무미낭정기가 막을 내린 후 판빙빙은 바로 한경과 함께 찍은 영화 만물생장 홍보에 나섰습니다. 판빙빙과 한경의 달콤살벌한 러브스토리를 다룬 만물생장은 오는 4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. 예고편을 보면 달콤하고 단순하기만 한 일반 청춘 스토리에 비해 제멋대로인 주인공들의 리얼한 장면들이 영화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. 영화에서 판빙빙은 긴 생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연안함 한경을 유혹합니다. 개성 강한 그녀를 사랑한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?